네 웹 3.0 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둘 늘려가면서 3부작이 됐어요 자 앞에서 우리는 클립에서 지갑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메타마스크 지갑 만드는 방법까지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는 cccv 라고 하는 곳에서 나만의 nft 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릴 거에요 이미 재작년에 제가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하고 메타버스 그리고 nft 디지털 자산의 미래 두 권의 책을 내면서 cccv 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 요즘에는 더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지금까지 썼던 것들 중에서는 제일 사용하기 편한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 cccv nft 라고 검색을 먼저 해주세요 cccv 하고 nft 를 검색하시고 어 여기로 들어가셔야지 뭐 내 꿈 꿀벌이라든지 nft 검색이 여기 들어가시면은 cccv 라는 원래 사이트로 들어가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걸 할게요 자 nft 하세요 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 화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배너라진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맨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시작하기 얘를 누르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 nft 거래소들은 대부분 폐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오픈 플랫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가입을 해서 nft 를 만들어낼 수 있고 판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 문제는 대부분의 nft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지만 로그인을 할 수 있죠 어 우리 문제 없는데요 오픈시티에서도 우리 팔 수 있고 그런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게 했었죠 우리 좀 쉽게 갈 거니까 굳이 nft 를 만들기 위해서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시작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와요 무료로 쉽게 nft 를 만들어보세요 하면서 우리한테 익숙한 카카오로 로그인을 하거나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거나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로그인을 선택해놨고 여러분들은 다른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로그인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딨지? 네 이쪽에 있어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위에 여러분들의 성함으로 이 부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아까 여기가 시작하기였었죠 여기까지 나오시면 이제 nft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nft 발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너무 쉬운 화면이 뜨는 거죠 마치 네이버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올리는 것처럼 nft 발행하기라고 바로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가지고 계시는 작품을 업로드만 하시면은 돼요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너무 쉬워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헛갈리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도 가능하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올리셔도 되고 여러분들 PC에 있는 JPG, PNG 최대 용량 100메가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작품 제목을 입력을 해야겠죠 작품 제목을 입력을 하고 쭉 가게 되는데 저도 지금 제가 그려놨던 그림 중에 하나를 잠깐 올렸어요 그러면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 별표되어 있는 건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작가님들의 그림은 한 장의 그림만 판매하는 경우 있고 이게 한 장이긴 하지만 10개를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에디션이 1번에 10번, 2번에 10번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리고 앞 번호가 있을수록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그림은 나눈 거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정하시고요 다 끝나고 나서 창작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 나 이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라는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발한 사람하고 사이트에 등록하는 사람하고 작가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때 이 창작자를 입력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인쇄에 대한 것들 이게 매력 포인트죠 이 작품이 팔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몇 프로가 되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00%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5%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책이 판매가 되게 되면 책에 관련돼서는 10% 정도 인쇄가 부여가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 설명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히스토리를 적게 되어져 있고 이건 자세하게 적으실수록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은 자세하게 중요한 점 블록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만든 거는 다시 복구하지 못합니다 없애고 다시 올려야 되니까 작품 설명은 되도록 자세하게 상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올리지 못한다 구매자 라이센스 설정이 오래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무시하셔도 좋고요 천천히 볼게요 구매자한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변경 및 2차 창작의 권리를 제공하나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아니오로 다 디폴트로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예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다운받은 사람이 돈을 주고 산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영리 목적 이용을 허용하나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받으신 분들이 가방에 부착을 한다라든지 텀블러를 만든지 이렇게 해서 영리적으로 또 판매도 된다 이거 허용할 거냐 아닐 거냐 유티리티를 포함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제 작품을 샀을 때 온라인 강의 무료 수강권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니면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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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하세요 작품 판매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기본값으로다가 잠겨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 금액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5천원 이상의 금액인지 만원 이상의 금액인지 얘를 입력은 마음대로 하시고요 판매 기간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 날짜가 있고 판매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굳이 판매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난 다시 판매하지 않을 거야 했을 때는 작품 판매 등록 이걸 잠가 놓으시고 난 다음에 자 발행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짜잔 NFT 발행 완료라고 나오면서 끝나요 폭죽이 터지면서 끝 여기까지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죠 이제 발행이 끝나고는 그거 물어보시는 분 있습니다 내가 발행한 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심플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나시죠? 오른쪽 위에 시작하기 버튼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바뀌게 됐으니까 이 부분 NFT 발행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신의 이름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금 마이페이지라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했던 작품, 판매 중인 작품, 발행한 작품, 수집한 작품, 구매했다는 거죠 관심 작품이라든지 숨긴 작품, 제안을 받았던 것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폰을 했을 때랑 웹을 했을 때랑 동일하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CCCV 외에도 괜찮은 서비스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행을 한번 해보고 직접 구매를 해봐야지만 그거에 따라 어려움도 아시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 정말 쉬운데? 라는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의문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의문점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는 웹3로 가는 열쇠 중에 하나겠죠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전 더 괜찮은 내용 찾아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